어떤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게 됐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어린 너네들이 아기 나와서 어떻게 키우겠냐, 얼마나 잘 키우겠냐 그런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어요. 근데 우리 수지는 다 어려 보이기도 했지만 특히, 특히 어려 보여서 지금 중학생 같아 보이는데. 내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진짜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모습일 것 같은데, 경북 구메에서 올라온 우리 고딩 엄마 수진의 일상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보자 보자. 아이고 저 설거지가 그대로 있었네. 힘드니까. 아이고 은하가 아이고 아빠라. 아우 저렇게 꼭 애기들은 먼저 일어나더라고. 근데 울지도 않고 보치지도 않네. 네. 너무 해야 돼. 아빠 폰 들어갈 뻔했잖아요. 안녕하세요, 11개월 된 은하를 키우고 있는 정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지 남편이자 은하 아빠 강인석입니다. 둘이 동갑이구나. 애교도 많고. 어머 어쩜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 아우 너무 귀엽다. 아우. 아우 너무 귀엽다. 이때 미치거든, 아빠들은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사는 거야. 맞아요.